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부부는 세월과 함께 외모도 담지만 가치관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서로 닮아가게 됩니다. 이번에 발각된 이재명 후보 부인의 법인카드 이용 사건은 결혼생활을 오랫동안 해온 사람으로서 남편의 용인이나 허락 그리고 집안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지 않으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그 정도로 공과 사가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정말 지도자로서는 심각한 결격사유에 속합니다. 조선일보는 2월 5일자 사슬에서 2500원 김밥으로 kbs 이사를 쫓아냈던 여당의 법인카드 내로남불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여당의 도덕적 불감증에 대해서 신랄하게 지적합니다. 내용 가운데 이런 부분이 등장합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반복적으로 유용한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이재명 후보 측근인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 소연 씨의 지시에 따라서 김 씨 심부름을 했다는 전직 7급 공무원 A 씨는 김혜경 씨가 샌드위치 과일 등을 도청 행사 맹목으로 대량 구매해서 집으로 빼돌리곤 했다고 폭로했다. 일식 및 중식 등 단골 음식점에서 12만원 한도에 맞춰서 반복적으로 법인카드를 썼다고도 했다. 앞서서 제보자 A 씨는 이재명 후보 집으로 가져갈 쇠고기갑 지불을 위해서 개인카드와 법인카드를 바꾸치게 하기도 했다면서 당시 영수증을 공개한 바가 있다. 법인카드를 2,500원 김밥집에 사용했다면서 파렴치범으로 몰았던 여당 사람들이 법인카드를 이용한 민주당 대선 후보 아내 김혜경 씨 문제에 대해서 마치 별일 아닌 듯 입을 다물고 있다. 내로난불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내용을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가 하니까 선거라는 것을 도덕질할 수가 있는데 법인카드를 가지고 공금을 도덕질한 것 정도는 뭐가 문제가 되겠냐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저건 그동안 반복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 사회에서 특정 정치집단이 선거를 절도할 수가 있으면 그 외 모든 것은 사소한 것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런 사례를 우리가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한 행위는 카드깡의 여러 부류 가운데 하나에 속갑니다. 카드깡의 사전적 의미는 아주 전통적인 카드깡이라는 것은 유령 가명점에서 물건을 산 것처럼 신용카드를 결제한 이후에 현금으로 돌려받고 수수료 2, 30%를 떼는 방식에 분명히 고리대 금융범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는 법인카드 카드깡 가운데 좀 독특한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내부 규정인 12만 원이 넘지 않게 사적으로 구입한 용품 가격을 바로 공적으로 결제하게 한 것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비서실 소속했던 제보자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약 7개월간 상황에 따라서 일주일에 한두 번 법인카드를 썼고 1회에 무조건 12만 원을 채우는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결제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총무과 소송 공무원 배모 씨의 지시에 따라서 금액과 시간 장소를 미리 정해놓고 김 씨의 사적 용무 등의 법인카드를 사용해왔다는 것입니다. 제보자 측은 사용적시 보고하고 카드를 반납하는 행위를 반복했다면서 사적으로 사용한 게 드러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해진 한두에 맞춰 결제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편 2월 3일 날 jtbc는 김혜경 씨 측이 지난해 6월 수원광교의 한 초밥집에서 12만 원에 맞춰서 음식을 산 사실도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제보자 측은 이렇게 법인카드로 구매한 음식 대부분은 바로 이재명 후보의 부인이 되는 김혜경 씨에게 전달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맹백한 범법행인 것이죠. 공금을 유용한 아주 전형적인 아주 악질적인 그런 아주 치사한 그런 범죄를 바로 이재명 후보의 부인인 김혜경 씨가 범했습니다. 법인카드의 주인이 이재명 후보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용인 없이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죠. 부부의 공동범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 오산시에 거주하는 변호사 김민희 씨는 자신이 기억하는 카드깡과 관련된 추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법인카드깡이라고요? 낯설지 않은 단어입니다. 사회생활 처음 만난 판사 출신 상무는 회사 300만 원 법인카드를 야무지게 사용했습니다. 매초는 몇백 원만 남기는 신기한 재능을 보였습니다. 순진했던 나는 매달 상무의 전포를 처리하면서 어떻게 매달 분식집에서 10만 원 도미노 피자집에서 30만 원 등등을 지출할 수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상무는 법인카드로 카드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월 도둑질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참이 지나서 tv에서 카드깡이 또 나왔습니다. 그런데 맙소사 대선후보의 부인이 국가카드를 가지고 카드깡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고기도 사 먹고 샌드위치도 사 먹고 서씨도 사 먹고 아들 병원비도 냈습니다. 대선후보 부인이 매월 도둑질로 고기도 사 먹고 샌드위치도 사 먹고 서씨도 사 먹고 아들 병원비도 내고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도둑질을 하고도 도의적으로 사과만 하고 끝이랍니다. 아하 정말 통탄스럽습니다. 이런 사람을 대선후보라고 내세우는 무리를 보면서 저는 역겸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미투도 없었고 법인카드에 대한 내규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던 10년 전 그 도둑질 판사 출신의 상무는 결국 재계약을 못하고 회사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나름 발전됐다는 대한민국은 도둑질하는 내외를 계속 대통령 후보로 세우겠답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을 뿐더러 진짜 온전한 정신으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숨이 탁탁 막힙니다. 김민희 변호사 이야기를 접하면서 정말 진짜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 이 땅에 살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범법행위를 한 것을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넘어가냐 이야기. 하기에 사전투표 조작해 가지고 권력도 훔쳤는데 법인카드 이용해 가지고 한 달에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좀 빼먹기로 수는 무슨 문제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 겁니다. 기가 찬 일입니다. 기가 찬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덮을 수 있고 그들이 그냥 아주 그냥 파묻어버릴 수 있지만 이것은 부부가 범한 공금을 행령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